1분 7초 챌린지 저희가 하려는 게 뭐죠? 1분 7초 챌린지인가요? 1분 7초 챌린지를 하러 나왔는데 저희가 이렇게 샤워장으로 온 이유! 1분 7초 만에 샤워하고 먹이 아닙니다! 네, 바로 이 가글을 입에 머금고 1분 7초 챌린지 할 수 있나 보나? 근데 이게 가글을 머금고 있다가 대기실에서 진짜 뿜을 수도 있어서 아, 지금 바로? 아니, 아니야! 그럼 이제 바로 하는 거지? 으으우웅! 저가 뭐지? 아니, 내가 말할까요? 뭐지? 아, lorsque? 아, 이거 해 아, 제가 얘기해! 무슨 말은? 음, 왜? 아, 이거 너무 약하다. 생각보다 약하다. 저희 다음에 다시 엄청 센게 있으면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이거 너무 쉽게 내 손가락을 하는 거라서. 어때요? 안 해보는데? 하나 둘 셋 성공! 아니야 나 이거 때문에 옷 갈아입어야 되잖아.